고 문중원 기수가 부정 격마 의혹 등을 유서에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81일이 지났지만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말 협상이 중단된 이후 양측은 대화도 끊은 상태여서 단기간 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.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직후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등 권한을 유적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.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유족 보상 등을 요구했고 마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해당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. 이 같은 입장 차는 11차례나 마주 앉은 집중 협의에서도 그대로였고 결국 지난달 말 양측의 협상은 아무런 소득 없이 중단됐습니다. 대화가 끊긴 사이 논쟁은 문중원 기수가 제기했던 부정 경마나 기수의 처우에서 벗어나 마사회 경영 문제로 옮겨갔습니다. 민노총 측은 마사회의 총 매출 대비 사회공헌 사업비가 0.2%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마사회는 세전이익에 비춰보면 사회공헌 사업비는 7.8%로 500대 기업 평균치보다 월등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아울러 도박 중독 예방과 불법 도박 등을 둘러싼 책임 소재 공방도 이어갔습니다. 민노총은 또 오는 19일 감사원의 마사회 경영 전반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지루한 싸움이 길어지며 문중원 기수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. 근거 없는 유족 보상 등은 배임이라며 반대했던 마사회 노조도 장례를 위한 비용 청구는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. 시신이 광화문 광장에 모셔져 있고 이런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일단은 사퇴 해결,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거는 그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장례가 우선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셈법이 복잡해지며 문중원 기수 사퇴 해결은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희입니다.